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3부, 내적인 위로에 대해 제23장, 큰 평화를 가져다주는 네 가지 것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더욱더 높아진 것입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더욱더 높아진 것과 본인의 음성으로 아예, 자, 여기까지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자, 이 주님의 짧은 디스코스, 말씀이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런 내용이요. 낮은 자리를 먼저 찾으라. 이런 말씀이 has in itself, 그 자체로 much of perfectness, perfectness 하면 완벽함, 운전함이죠. 완전함에, 운전함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is short in words, 말씀은 짧지만, but full of meaning, 의미는 가득합니다. An abundant in fruit, fruit는 열매죠. 그리고 열매가 abundant, 풍성합니다. For, 참으로, if it were possible, 여기서 있은 형식주어, 대디아가 진조해요. I should fully keep it, 내가 그것을 충분히 지킨다면, 지키는 것이 were possible, 가능하다면, 이런 뜻이죠. 여기가 if, 가 if, 는 조건절이고, Disturbance would not so easily arise within me. Disturbance는 방해예요. 방해가 그토록 쉽사리 arise within me. 제 안에서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방해가 받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for, 참으로, 또는 왜냐하면, as often as I feel myself disquieted and weighed down. as often as, 때마다, 이런 뜻 정도의 의미겠네요. myself disquieted, 이건 불안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고, 또, and weighed down. 자, weighed down 하면, 이거는 짓눌림, 이런 뜻이죠. 짓눌림을 그렇게 느낄 때마다, I find myself to have gone back from this teaching. 저는 제 자신이 이 가르침으로 물러서 갔음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르침,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 그죠. 주님의 뜻이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 이런 뜻이죠. but thou, 그러나 주님께서는, who are almighty, almighty는 전능하시는데, and always loves the progress in your soul. 그리고 항상, progress는 발전이에요. 영혼의 발전을 사랑하십니다. soul은 영혼이죠. 영혼의 발전을 사랑하시고, voucher, more grace. voucher, 쉐이프는 주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that, 그래서, I may be unable to fulfill my exhortation, fulfill thy exhortation이죠. 주님의 exhortation의 곤변이죠. 주님의 곤면을 fulfill, 이행하도록 하구요. 또, and work out my salvation. 자, work out은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항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주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